어 이번에 이제 게임 책을 쓰셨잖아요 올해부터 게임주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게임주에 관심이 많았고 일단 제가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 책을 쓴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게임 산업이라는 게 형성된 지가 한 20년 정도 게임 산업이라는 게 발생한 지가 쉽게 말해서 바람에 내라는 리니지 나오는데 98년도, 99년도에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고속성장을 해왔는데 2021년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정도입니다 10대 상장사의 합산 영업이익 넥슨은 일본에 있으니까 제외를 하고 근데 그게 올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3조를 돌파하는 역사적인 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거를 제가 게임 산업을 좋아하고 외국자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 하면은 우리 세계 최고야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게임 산업의 경쟁력 우리나라 어떤가요? 게임 산업의 경쟁력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초강대국 혹은 인구 대비해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라고 생각이 들고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국내 게임 기업들은 모바일 MMORPG 게임 위주로 돈으로 벌어들이고 있는데 자 보면은 배틀그라운드 뭐 로스트아크 이런 게임들이 스팀 PC 플랫폼에서 동시접속자 수 1위 2위를 기록하고 그리고 전세계 모든 단일 게임 중에 가장 무적 매출이 높은 게임이 넥슨의 던전앤파이터입니다 22조 정도로 왜냐하면 중국에서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3위 매출을 올린 게임이 배틀그라운드의 중국 버전이 화평정령 근데 이것만 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소름이 끼치거든요 왜냐면은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기획력과 게이밍스에서는 단연코 초강대국이고 수치적으로 조금 더 보강을 드리자면 해외 수출 컨텐츠 해외 수출 규모가 2020년에 14조 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10조가 게임을 통해서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K드라마, K팝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최고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14조 중에 10조, 나머지 4조를 벌어들이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10조를 묵묵히 벌어들이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과금 이런 것 때문에 좀 욕을 많이 먹는 추세여서 좀 비대칭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게임 산업은 굉장히 많은 발전할 사업이고 많이 발전해왔고 그리고 실적도 잘 내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산업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실적으로 우리가 뭐 게임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버블헤드 셧다운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게 확률형 아이템 제도라는 것 때문에 좀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가 일본에 출시됐을 때 그 이벤트성으로 가차포 티켓이라고 티켓을 끊어서 이거를 응모를 하면 뭐 아이템을 한겨로 주는 그거에서 시작한 건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어쨌건 뭐 그런 게 이제 도박이랑 조금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건 뭐 바이오 산업은 PR이 높은 것 자체가 이제 감성적으로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게임은 좀 그런 지향점 자체가 유흥거리를 제공해주고 레저거리를 제공해주는 건데 무리하게 가금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오곤 있었어요 왜냐면 게임사들도 자기가 살 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조금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조금 더 길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까 매출도 말씀해주시고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이 게임주 게임 산업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웹비즈니스 카테고리를 예를 들자면 뭐 IT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PER 70 넘는 뭐 전세계적인 기업들도 훨씬 많고요 컨텐츠 비즈니스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영상 제작은 뭐 PER이 평균적으로 50을 넘어가면 되는데 국내 게임주는 지금 현재 PER이 20대 초반 정도고 지금 이게 합산영업이 3조를 가정한다고 그러면 크래프톤이라든지 NC라든지 이런 게 다 PER 10대 초반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웹비즈니스가 PER 10대 초반이면 사실은 거의 무슨 전통상 그쵸 그쵸 제조업 근데 이게 또 보면 메타버스 시대에 가장 최적한 산업군이 게임주인데 보면 이게 비대칭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비대칭이 근시 안내에 해소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는 입장이고 물론 저의 의견이지만 어쨌거나 게임주는 굉장히 힘이 강한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시한 쪽에 해소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는 이제 다른 산업군과의 뭔가 아니면 같은 IT 분야의 재무적 비율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게임 산업이 지금 주가가 저평가 받는 이유 중에 제일 근본적인 경우는 기관 수급이 안 붙는 겁니다 어떤 거요? 기관들 아 기관이 안 산다고요? 근데 일단 움직임을 보이는 게 그 사우디아랍의 국부펀드 600조 정도 PIF 국부펀드가 NC소포트의 지분을 9%를 차지하고 넥슨 지분을 7%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형 크래프톤의 지분을 늘리고 있고요 근데 게임주 관련해서 기관들의 수급이 안 붙은 이유는 정량적 평가가 어렵고 밸류에이션을 상상하는 게 어렵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펀드매니저라고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건 내부 회의를 해야 되는데 뭐 크래프톤이 만약에 오를 거든 그러면 뭐 칼리스트 프로토콜이라는 콘솔 게임이 뭐 그 대박을 칠 거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로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반도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배터리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서 철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이 쉬워요 근데 게임은 상상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과거에 의해서 어떤 지배되는 현재의 그런 부분 좀 적기 때문에 논리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논리를 해소가 된다고 보는 입장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3절을 넘기게 되면은 탑다운 방식에서 사실은 세트를 주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하반기에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움직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무튼 바이오 산업 자체를 예를 들자면 17년부터 19년도까지 주도주가 바이오 산업이었단 말이죠 네 네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수급도 조금은 기관들의 태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 기관 투자들도 이미 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반기에 뭐 굴칙굴칙 모멘텀들이 있어서 앞으로 더 주목을 받으면 받았지 지금보다 더 소외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게임주가 그 극심하게 저평가 받았던 이유 자체가 그 2017년도 한 한양 더 졌잖아요 중국 매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를 줄어들었다고 판호를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중국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중국은 지금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중국에 직진출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국제적 공조라든지 협조라든지 뭐 이런 그 상황적인 좀 모멘텀들이 생기면서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개방을 조금 할 수밖에 없는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에서 덜 나빠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너무 최악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 한국 게임 업체들한테 판호 발급 계속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거시적인 모멘텀도 있을 뿐더러 실적도 그런 또 중국발 어떤 그 리스크들을 다 극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거시적인 미시적인 환경이 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 다음으로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늘 오늘이 바닥이겠네요 이제 점점 올라갈 올라갈 밖에 없으니까 뭐 경제 위기를 하시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바닥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 어떤 국지적인 어떤 거시적인 경제적인 인플레이션 그 축소로 인해서 뭐 어떤 유동성에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긴 하지만 지금 PER 수준은 실제로 보면은 금융위기에서 조금 회복된 국면 그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더 나빠질 수가 있다 그러나 더 나빠질 수 있는 그 여백 자체가 별로 없다 근데 상방의 여백은 굉장히 많이 열려있다 뚫려있다 그런 식으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2021년에 게임주들이 얼마나 올랐었어요? 2021년도에 게임주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지만 그 용이 두 마리가 있었죠 데브시스터즈와 리메이드라는 업체가 있는데 게임업체는 실적이 단기간 내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군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은 데브시스터즈는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0억에서 다음에 600억 영업이익 600억이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숫자죠? 네 그렇죠 그리고 위메이드는 마이너스 100억 적자에서 1000억 극자 이런 부분 때문에 데브시스터즈와 위메이드가 10배가 올랐죠 지금은 많이 반납한 상태고요 그래서 2021년도는 그 어떤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안 좋았지만 위메이드 데브시스터즈의 사례를 통해서 게임주 실적의 어떤 성향 변동성의 힘을 과시했던 혈관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거는 게임이 대박이 난 건가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대박이 났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은 위메이드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미르의 전설이라는 게임을 안 해보셨겠지만 이름은 다들 이름을 들어 본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경쟁력이 있군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까? 할 때 그래도 이름을 들어보는 그런 게임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미르의 전설은 2020년대 초반에 중국의 국민 게임이었어요 한때 이제 중국의 게임 시장에 점유율이 60%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국의 어떤 리니지 같은 존재였는데 그 위메이드 어떤 그 3, 4 이런 거 시리즈분들은 다 실패를 했지만 중국 업체들이 그 IP를 사들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그것도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럼 중국 시장에서 위메이드라는 회사의 존재는 모르지만 미르의 전설이라는 IP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어떤 그 지금의 한국의 리니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장병규 위장이라는 굉장히 걸출한 어떤 게임업계의 인재님께서 존경하는 존경하는 그 미르4라는 모바일 버전의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부터 트래픽이 유입이 되고 동남아 지역에서도 굉장히 트래픽이 유입이 되면서 게임이 뭐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죠 그래서 이제 계속 적자 흑자 뭐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안 좋다가 네 한 번에 이렇게 어떤 상황을 반전시켰고 오 데브 시스터즈의 예를 들자면 데브 시스터즈 쿠키런 쿠키런 이런 회사가 있는데 쿠키런 게임이었는데 그건 이제 캐주얼 게임이죠 쿠키런 쿠키의 캐릭터가 달리면서 이제 아이템을 먹고 더 많이 이제 달리는 뭐 이런 부분의 게임이었는데 캐주얼 게임의 단점은 게임이 아무리 유명해도 과금요소가 적어요 그러니까 MMORPG는 본인의 캐릭터의 애착을 갖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막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제 과금을 하는데 뭐 쿠키를 막 강하게 하고 싶은 동의는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도 RPG 게임을 한 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오랫동안 해서 네 그 쿠키의 캐주얼 게임을 RPG와 한국 쿠키런을 킨다는데 근데 그게 이제 일단은 쿠키런이라는 IP 자체는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글로벌이하게 유명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과금이 다만 안 되고 있는 것 뿐이지 네 과금요소를 만든 웰메이드 게임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얻으면서 이제 뭐 마이너스 60억에서 600억 자 오 드라마틱하게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를 중국 업체에 팔아서 거기서 지금 로얄티를 얻은 건가요? 로얄티를 얻었죠 로얄티를 얻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카로스라는 게임도 있고 위메이드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면서 네 그 IP 로얄티 수익만을 계속 끊임없이 이제 그 수치를 해오면서 기업을 영위해오다가 그러니까 그 미래전세라는 IP는 액트워즈 소프트와 위메이드의 공동무여요 액트워즈 소프트는 액트워즈 소프트는 자체 게임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등하시했고 위메이드는 장변교 의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그거를 굉장히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빛을 거의 10년 만에 팔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트렌드적인 면도 잘 따라줘서 굉장히 게임 중견기업으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이제 주가상승률 가파른 기업들의 특징들을 이제 소개해 주셨잖아요 이 특징들이 결국에 게임제에 아주 부합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나이가 젊기도 하고 모든 산업을 투자할 때 한계비용이 적게 드는 기업이 투자를 하는 한계비용이란 말은 사업을 확장시킬 때 드는 비용이 제로일수로 많고 예를 들어서 웹툰 컨텐츠 이런 기업들은 뭐 우리가 영화 드라마를 찍는다고 해서 그거를 뭐 전세 각국에 개별적으로 판다고 해서 저희가 비용이 드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산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IT 비즈니스를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이제 현금 창출 여력이 능력이 좋은게 게임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일단 한계비용이 없는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패션기업이라든지 브랜드가치를 통해서 네 저가격에 그 아우더웨어를 찍어내서 고마진을 거두는 그런 비즈니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뭐 배터리와 같이 생산 능력으로 시장을 잠식하는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긴 한데 네 중요한거는 그 다른 섹터들은 이렇게 한계비용이 적은 다른 섹터들 대부분이 주가에 그 사업 확장 능력이 반영되어 있단 말이자 일이 많이 올랐단 말이자 기간들에 수급이 붙어서 네 근데 하나의 어떤 공집 그 여집합 게임주는 네 아직까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비대칭이 굉장히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오 특히나 네 제가 조금 관심을 보이고 어떤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 하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네 현실은 어떤가요? 게임 산업 규모는 어떻고 어떤 상태인지 네 자 거시적으로 짚어드리자면 네 게임 산업은 네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모바일 네 PC 콘솔 근데 국내 게임 산업은 네 모바일 MMORPG 위주로 발전을 했죠 아 네 뭐 저희가 그 FPS 게임으로 이렇게 전세계에서 2018년도 1위 게임을 차지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 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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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적으로는 모바일 MMORPG 게임을 통해서 출시가 됐는데 네 콘솔 게임이라 하면 플레이스테이션나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나 엑스박스는 북미나 유럽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방치형 게임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알고 있죠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생활적으로 뭐 하루에 뭐 한 네 번씩 플레이하고 뭐 이런 그 행동 패턴을 보인다면 그 미국이나 유럽에 어떤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네 퇴근을 하고 네 쇼파에 앉아서 플레이스테이션을 켜서 굉장히 그 두 시간 동안 타이트하게 게임을 즐기는 문화가 조금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콘솔 게임인데 네 그 콘솔 게임, 그 웰메이드 콘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500억 정도의 투자 비용이 들어갔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모바일 MMORPG도 500억이면 만드는데 네 굳이 콘솔 게임을 만들어야 돼 이런 모멘텀이 조금 컸단 말이죠 근데 이제 2022년도부터 네 그 60조 규모의 콘솔 시장에 저희가 이제 트리플 AAA급 웰메이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넥슨이랑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그 이제 하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고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국내 게임 산업의 모멘텀을 자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크래프톤이 이제 그럼 콘솔 게임이 왜 뛰어들었냐 넥슨이랑 크래프톤이 콘솔 게임에 이제 보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네 넥슨은 기본적으로 뭐 영업이 이게 뭐 해마다 조 단위로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자본력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네 콘솔 게임에 우리가 한번 뛰어들자 라고 해도 이제 별로 타격이 없는 상황이어서 뛰어들었다 그래서 스웨덴의 엠바크 스튜디오라는 콘솔 스튜디오를 인수를 해서 네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 네 크래프톤을 예를 들자면 네 크래프톤은 이제 옛날 사명이 블루홀인데 블루홀이라는 회사는 네 그 테라 아시죠? 네 온라인 게임 테라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게임이 그 리니지의 개발진 뭐 박웅영 개발진 네 네 그분들이 이제 그 리니지 사단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직원들 월급 줄 그것도 걱정을 할 만큼 네 잘 안되고 있다가 이제 김창은이라는 이제 개발자가 30억을 투자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배틀로얄 게임 만들어 보겠다 30억을 들여서 이제 이제 만든 게임 배틀그라운드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업력이 20년 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살릴 수 있는 IP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그 어떤 예상치 못하기 크래프톤의 어떤 배틀그라운드가 초대버거를 치면서 네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네 살릴 수 있는 IP가 없어요 아 아 그러면은 뭐 우리가 사실 뭐 엄력도 없는데 MMORPG를 굳이 만들기보다는 좀 남들이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 보자 네 그래서 글랜 스코필드라는 개발자가 있는데 콜오브듀티를 그 개발을 총괄했던 분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임이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인데 그게 이제 다음 달 중에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오 네 저는 크래프톤은 올해 영업이 1조를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네 이게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굉장히 그 개인 기업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네 그 국내 게임사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잘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되면 당연히 크래프톤의 어떤 배틀그라운드 1IP 리스크로부터 탈피가 돼서 그렇죠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겠고 그렇죠 그리고 이 넥슨과 그 크래프톤의 콘솔 두 작품이 굉장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PC 게임은 저희가 잘하고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소셜 카지노 게임 그러니까 콘솔 게임과 소셜 카지노 게임 이 두 가지 영역이 국내 산업의 모바일 MMORPG 그 편중 현상을 해소시킬 그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소셜 카지노 게임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치 콘솔 게임을 하면은 그 게임기도 개발을 하는 건가요? 아 게임기는 엑스박스 아 엑스박스 쓰고 콘솔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테더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유명한 건 닌테더는 뭐 자기들이 내부 소싱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인데 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네 뭐 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 네 아 플레이스테이션 소니 네 엑스박스 마이크로소프트의 기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들 모두 자본용이 굉장히 막강한 회사잖아요 네 게임서들을 인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마인크래프트를 개발한 네 뭐 모장이나 회사를 인수하고 네 블리자드를 인수하고 82조원에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두 가지 콘솔 기기 업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들에게 30% 아 70% 아 30% 수수료를 주고 이제 패키지를 판매하는 그런 일정인 거죠 음 근데 우리가 왜 직접 기기 개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기 개발을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뭐 몇 천억 정도의 돈이 들고요 네 일단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질문에 질문에 어떤 양락이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네 저희가 왜 페이스볼 개발을 안 하는 거죠? 약간 이런 시장이 워낙 견고하고 네 자본 효과 경쟁력과 어떤 기술성이 있는 기업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기기로는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이게 전 국가적인 전 역사적인 어떤 산업의 역사를 봐도 네 지금 플랫폼이 모든 걸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업체도 텐센트가 중국의 위치에서 만난 업체들 네 텐센트가 뭐 그 롤을 만들 라이어 게임즈를 인수하고 슈퍼셀을 인수하고 네 그러니까 돈이 주체가 안 되니까 게임 회사들 다 사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플랫폼 회사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전 세계 어떤 산업의 패권을 치고 있는데 네 그 뭐 콘솔이라든지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그 플랫폼적인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에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는 놓쳤죠 근데 그거는 어떤 놓친 거에 대해서 뭐 후회를 하기보다 이미 놓쳤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밸류체인 안에서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뭐 저희가 뭐 그런 거를 제 삶의 기기를 발명을 했고 그렇게 했으면 뭐 지금 뭐 시종 뭐 한 70조 규모의 어떤 대기업이 탄생했겠죠 저도 굉장히 아쉬운 아 그럼 콘솔 게임을 개발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게임 CD를 개발 엑스박스용 게임도 개발하고 그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개발하고 동시에 발매가 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동시에 발매가 되기도 하고 그 뭐 어떤 단일 발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보통의 경우는 동시 발매 왜냐하면 콘솔 기기는 그 어떤 그 알고리즘의 구동 원리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플레이스테이션의 1차 관계가 더 있고 둘은 굉장히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뭐 특수 조약으로 엑스박스에 발매를 하지 말라 뭐 이런 경우로 해서 이제 단일 플랫폼에 이제 발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콘솔 게임의 게임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힘을 쏟는다는 거는 그 북미 시장 쪽을 좀 노린다는 거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매출에 거의 대부분의 비중이 아시아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달리 말하면 기회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그 펄어비스의 검은사막이라든지 뭐 컴두스의 서머너즈워 이런 게임들은 북미 유저들이 조금 좋아하는 게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북미와 서유럽 지역에 그 어떤 저희가 조금 시장을 자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리니지 W가 그 대만 지역에서 이제 대응인을 거두고 아시아 지역 매출 비중이 이제 거의 이제 대다수인데 거의 뭐 청사일에 이제 뭐 처음으로 북미와 서유럽 지역에 리니지 W를 북미와 서유럽 지역에 진출을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게임을 해 본 유저분들이 무슨 북미 서유럽이냐 이렇게 비난을 하실 것을 당연히 아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인사이트를 드리자면 물론 리니지 W가 한국에 치중되어 있는 게임이고 과급 요소도 과하고 뭐 그래픽도 이제 외국 유저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 만한 그래픽이긴 하지만 저희 그 전 세계에 저희 한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네 근데 과급력이 그게 AI 필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인들 커뮤니티 사이에서만 유행을 해도 영업 기간이 300, 400개 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뭐 북미와 서유럽 지역에서 로스트하크처럼 네 좋아한다면 엔식소프트도 주가가 뭐 두세게 날아갈 수 있을 만큼 모멘텀이긴 하지만 음 적어도 한인들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음 악재는 아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면 요즘에 사실은 뭐 아까 뭐 아이템 뭐 확률으로 아이템 이런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냥 뭐 아이템을 내가 좀 포기하면은 무료로도 게임을 즐길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바람을 했을 때는 월정일제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3만원씩 내고 아 그래서 게임에서 이렇게 돈 버는구나 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그냥 게임이 다 무료가 되고 그냥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구조는 PC방에서 이제 일종의 라이센스비를 받고 뭐 경험치를 좀 더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게임에서 돈을 버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 이제 게임 회사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건가요? 게임 회사는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과금을 통해서 버는데 네 어쨌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저희가 뭐 카리자 방패죠 네 그거를 통해서 게임 산업이 이정도로 거대하게 성장이 되어왔으니까 네 어쨌건 과금 요소라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정일제로 돌리다가 네 과금을 더하니까 뭐 돈을 벌어들이는게 질적으로 다르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죠 네 네 근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게 네 첫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셜 카지노 음 뭐 상장되어 있는 W게임즈라든지 뭐 넷마블릭 스피넥스라는 미국의 카지노 소셜 카지노 회사를 인수해서 저희가 소셜 카지노 업계에 3,4의 업체인데 과금을 한다 그래도 저희가 모바일 게임을 막 레벨 올리다가 과금을 하는 거라 네 소셜 카지노 게임은 과금을 하는 거 그러니까 소셜 카지노 게임은 북미나 북유럽 시장에서 슬롯머신이라든지 카드게임을 많이 하는데 네 그들은 여기서 돈을 쓴다고 해서 그렇게 감자적인 반감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냥 소셜 카지노는 어차피 이제 돈을 그렇게 내려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네 콘솔 게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솔 게임은 이제 CD를 고가 돼요 그렇죠 7만원에 10만원에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래픽도 좋고 네 어떤 추가 가금이 없는 상태니까 네 그 유저들이 반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 모바일 게임이라는 그거는 이제 뭐 게임을 할 때마다 가끔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돈을 투자를 해서 음 이제 그러면 이제 뭐 300만원 정도 CD가 팔리면 영업이익 천억이 생기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일시에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약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다른 영역들이 진출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게임업계 입장을 대변하자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결실을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과실을 거둘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하게 생각했을 때는 야 이제 저출산이고 학생 수요도 줄고 있고 뭐 게임 그거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인가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게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 그래픽 네 두 번째가 세계관이잖아요 네 그래픽과 세계관 어떤 그 캐릭터 아바타가 띄워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상호작용을 하고 육성을 하는 게 게임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럼 메타버스랑 다른 게 뭐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랑 게임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네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경제활동과 문화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똑같은 공간 형성된 공간인데 뭐 사냥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로블록스라든지 네 마인크래프트 뭐 컴퓨터스 창업자가 출시 그 설립한 핵인이라는 회사든지 뭐 메타버스가 게임 산업들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네 로블록스도 그 안에서 뭐 로블록스라는 재활을 얻기 위해서 이제 경제 문화활동을 하는 거고 네 마인크래프트도 게임을 그 안 게임 안에 게임을 개발해서 네 메타버스에 가장 최적화된 기업이 게임 회사이고 그래서 플랫폼 회사들이 게임 회사를 공격적으로 예술을 하고 있다 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블록체인도 당연히 이제 뭐 B2C 시스템을 이제 NFT 시스템을 통해서 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회 트렌드에 최적화된 기업이고 음 그래픽 구현 능력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게임 업계를 따라갈 산업뿐이 없다 아 아 그러면 이제 그 메타버스 메타버스를 할 때 그 메타버스의 시장을 이제 지배할 지금 현재 산업군에서는 게임 산업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게임 산업은 메타버스 산업을 지배를 못한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가 플랫폼 생태계를 놓쳤기 때문에 음 그 주도는 페이스북 구글이 할 거예요 페이스북 구글이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플랫폼 회사들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모든 산업이 머니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그 아까도 메타버스 게임으로 분류되어있는 마인크래프트를 개발한 모작을 인수를 했죠 네 아마존은 그 로스트하크를 배급을 했어요 네 게임 산업에 뛰어들었고 넷플릭스도 게임 산업을 인수를 하고 있고 네 자원력이 사실 게임은 안 돼요 근데 플랫폼 회사가 메타버스 트렌드에 최적화되어 있고 주도를 할 거다 근데 그 바로 옆에는 게임주가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트렌드에 있어서 플랫폼 회사들이 타 산업군을 배제하고 게임주를 계속 인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아 결론적으로 게임주들을 계속 인수를 할 거예요 네 인수를 할 거고 그리고 메타버스 트렌드에 있어서 그 뭐 네이버의 제페토를 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캐릭터끼리 이제 상위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아바타들이 굉장히 지금 귀여운 수준이죠 네 그게 이제 뭐 한 5년 안에 굉장히 사람과 비슷한 모금까지 다 보이고 털까지 다 보이는 그 형태로 나아갈 건데 네 그렇게 만드는 기술을 메타 휴먼 기술이라고 해요 음 음 근데 지금 이제 뭐 가상 인플루언서 네 한유화라든지 뭐 이런 거 네 그걸 한 이유가 게임주도 현실을 알아요 음 우리가 거대 초거대 플랫폼을 만들 수는 없다 음 그렇다면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 첫 번째는 특화 플랫폼 뭐 소셜 카지노 플랫폼이라든지 네 업무 협업 플랫폼이라든지 네 이런 리치 마켓을 리치 플랫폼을 개발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 휴먼 프로젝트 그래픽을 제일 잘 구현하는 회사가 바로 게임 기업이기 때문에 음 그 사람과 같이 만드는 아바트를 생동감 있게 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라는 회사는 그 캐릭터를 사람과 같이 만드는 그 그 어떤 그 툴을 자체를 이제 팔고 있거든요 네 어쨌건 그 초거대 밸류체인 뭐 천조에 달하는 메타베스 밸류체인 안에서 당연히 그거는 플랫폼이 주도를 하겠지만 그 바로 옆에는 게임즈가 잘 붙어 있을 거다 아 근데 지금 게임즈의 규모가 게임 산업의 규모가 250조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과실 20%만 차지해도 음 뭐 두 배 세 배 이상 음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실제로 그래픽 말씀하시니까 그 저는 깜짝 놀랬던 게 그 도깨비라는 게임 그 트레이를 봤는데 아 진짜 현실이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도 네 그게 궁금하고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그 그래픽이 진짜 엄청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그 도깨비라는 게임 어떻게 보셨어요? 도깨비라는 게임은 네 아직 출신 안 했죠? 네 2023년도에 아마 출신 할 것 같은데 네 그 펄어비스가 굉장히 주주들이 그 어떤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네 옛날에 셀틀이 없는 느낌? 네 펄어비스는 그 그래픽이 훌륭한 게 네 보통의 게임 회사는 얼리얼 엔진이라는 그 그래픽 엔진을 쓰고 있는데 그 김대일 의장이 약간 그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자체 엔진을 개발을 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래픽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 기술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서 네 펄어비스는 모멘텀을 말씀드리자면 뭐 붉은 사막이 출시를 하고 네 이제 도깨비가 출시를 하고 네 근데 그거는 지금 현상에서는 얼마나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치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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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네 어쨌건 그러면은 모든 게임 주 가운데 그래픽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트렌드에서 네 메타 휴먼이라든지 어떤 네 그래픽 기술 원천 기술을 어떤 뭐 로열티를 받고 판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부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할 수가 있으니까 아 굉장히 좋은거죠 그리고 덤으로 지금 펄어비스가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깨비가 잘 된다면 뭐 그래프트 수준을 당연히 성장할 수도 있는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판단은 아직까지 유보를 하납니다 음 사실 뭐 아무것도 없고 사실 영상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럼요 네 근데 저도 굉장히 효과하더라구요 그쵸 그쵸 아 근데 그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게임 기업들이 뭐 메타버스의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운거고 대규모 글로벌 SNS 업체들이 결국에는 메타버스를 이제 시장을 재판해 나가는건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일종의 뭐 제휴라든지 이런식으로 게임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피인수 모멘텀이 굉장히 많죠 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어쨌건 지금 플랫폼 컨텐츠 네 게임 회사들 사이에서 결합 융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 게임 회사들을 막 사들이는거는 네 텐셋트도 이제 투자자 회사를 통해서 이제 투자자 회사를 통해서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엔시라든지 크래프톤을 계속 지원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 회사 이름이 이제 텐셋트랑 달라서 우리가 인식을 못한다 뿐이지 네 굉장히 플랫폼 회사들이 게임 회사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 게임 회사들은 컨텐츠 회사들을 사들이고 있어요 오 컨텐츠는 위즈윅 스튜디오라는 네 드라마 제작사를 사들이고 있고 아 위즈윅 스튜디오는 레몬 레인이라는 드라마 제작사를 사들이고 있고 음 그 이유는 어쨌건 그 플랫폼 게임 컨텐츠 그 세계의 어떤 산업권 자체가 본질적으로 비슷해요 음 그래픽과 세계관의 구현인 거잖아요 음 그리고 게임즈는 지금 어떤 본연의 비즈니스 모델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PR에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네 초고평가를 받고 있는 컨텐츠 산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 네 어쨌건 뭐 밸류에이징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이제 뭐 자기 그 캐릭터 IP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출시를 하기도 하고 뭐 역으로 애니메이션 IP를 통해서 게임을 개발을 하기도 하고 음 이런 식으로 융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고 P&S 모멘턴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게임 산업 구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 게임 산업 구조를 보면은 일단 저 같은 사람들은 아 게임 개발 업체가 있다 네 이것만 인식하거든요 네 실제로 뭐 바람의 나라 같은 경우에 그냥 넥슨에서 개발해서 네 그걸 다운받아서 해서 그냥 돈 버는 구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산업 구조 어떻게 변했나요 어 산업 구조는 네 세 가지 이제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네 개발사, 퍼블리셔, 플랫폼 네 개발사 플랫폼은 당연히 아실테고 네 퍼블리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퍼블리셔는 그 게임을 네 개발사가 개발한 게임을 운영하고 마케팅을 해서 그 소비자의 어떤 접점에 있어서 모든 걸 관리해주는 그 업체 플레이어를 말하는데 네 당연히 그 자본력이 있는 회사는 네 개발사가 퍼블리셔 역할을 같이 하겠죠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자본력이 부족하지만 게임을 잘 만든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 게임을 흥행시키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라이온하츠 라는 회사가 오딘을 개발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걸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발에 있어서 역점이 있는 회사는 이제 마케팅을 잘하는 카카오 그 모기업인 회사에 어떤 힘을 빌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동시에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던전앤바이트도 사실 렉슨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그 원더월이라는 그 회사가 인수한 게임을 이게 아 아 그러니까 게임 대기업들이 네 그 개발사랑 컨택을 제휴를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이 분들이 좋은 게임을 개발할 영향이 있으면 네 그 게임 개발사를 인수를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카카오게임즈도 네 그 오딘의 반응이 좋으니까 네 그 라이온하츠를 인수를 했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퍼블리셔 역할을 지금 게임 대기업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인수를 해서 뭐 이제 자기 그 외부의 게임을 내재화하는 이런 좀 많은 게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플랫폼은 어떤 겁니까 플랫폼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뭐 PC 아 콘솔 콘솔이 있는데 네 콘솔의 입장에서 당연히 플랫폼은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익스박스고 네 PC의 입장에서는 스팀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글로벌 회원이 뭐 10억 정도가 되는데 네 PC 게임은 이제 거의 다 스팀이라는 플랫폼을 통하고요 네 그리고 모바일은 뭐 안드로이드 마켓, 애플 마켓 이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음 아 음 왜냐면 우리가 더 그래서 이제 배율 부분이 7대 3 정도로 이제 퍼블리셔가 7로 넘는 구조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네 그 부분들이 좀 고착화되어 가져간 거죠 아 아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간에 개발사를 퍼블리셔 뭐 국내 게임 대기업들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수익을 이제 같이 가져가고 있고 음 그러니까 저희가 억울한 부분은 네 반대로 저희 게임을 중국에 출시했을 때 네 중국의 퍼블리셔 텐셋트가 아 그거를 70% 80% 그러니까 제주는 누가 부리고 아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죠 아 게임 개발 우리가 힘들게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거기 유통만 해도 돈을 벗어날 말씀이시죠 근데 더 억울한 게 네 텐셋트는 그거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십조 원으로 해외 게임 개발사 롤을 만들라이어게임즈 뭐 그런 그 유수의 게임사들 다 사들이고 다 사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아 조금 현실을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퍼블리셔 가 갑이네요 그냥 퍼블리셔 플랫폼이 뭐 갑이죠 그렇죠 음 그 갑이라고 하면 개발사분들이 섭섭해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생태계 자체는 퍼블리셔 플랫폼이 유리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게임을 말씀하셨을 때 이제 IP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IP라는 게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IP는 네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지적재산권의 준말로써 네 그러니까 IP가 그거잖아요 뭐 무형 자산이 있는데 네 이거의 어떤 독보적인 권리가 인정이 돼서 네 그거를 어떤 재산적인 이익을 수치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특정 지는 재산권인데 음 쉽게 말해서 IP는 네 게임은 세계관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세계관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메이플스토리하고 바람의 나라가 다르지 네 네 이거를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그걸 IP라고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IP를 어떻게 확장시키고 활용하고 네 신규 IP를 어떻게 개발을 하냐 이런 부분들이 게임사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걸 IP만 보고도 이 게임이 잘 될지 안 될지 판단할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이어집니다 어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IP가 그 게임, 게임 회사의 어떤 본질이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메디라는 회사도 그 IP를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게임주를 투자를 하는 거는 뭐 산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물론 있지만 이제 투자의 결실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투자를 하기 제일 좋은 시점이 네 음 그 기존에 있던 IP가 매출의 하향 안정화를 기록을 해요 네 매출 수준이 조금 안 좋아지겠죠 네 근데 그 IP를 활용한 신장을 출시를 하거나 오오 신규 IP를 개발을 하거나 네 그러니까 동뜨기전이 제일 어두운 것처럼 네 그 시기에 투자를 하면은 아 근데 일단은 중요한 게 그러면 그 게임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는가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네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지만 네 일단은 그 개발 일정이라는 거를 네 IR 자료를 통해서 다 공시를 해요 언제 언제 출시가 될 거다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 예약, CBT, 유튜브 반응 네 트래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보가 공개가 돼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존 IP를 활용한 게임을 개발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리니지 리니지 W의 경우 뭐 어느 정도 잘 되겠다라는 예측이 있잖아요 네 네 기존 IP의 팬덤이 경고할 경우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서 서머너저처럼 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잘 되겠지 아 아 그리고 지금 매출이 지금 기존의 트래픽이 하단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으니까 네 이 게임이 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도 밑으로는 다 채우고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음 음 그러면 이제 그 하이 리스크 네 하이 리턴 게임이 아니라 음 미들 리스크 하이 리턴 게임인거죠 음 음 그러면은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산업인거죠 오 뭐 상품바당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음 그러면은 섹터 경쟁력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성장주 투자자들한테는 여러모로 좋은 투자자 투자처라고 그 투자를 하는 문화 자체가 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이지 음 조금만 공부가 선행된다면 네 지금의 시점에서 제일 전도 유명한 세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러면은 그 그 아이피를 이제 어떤 방식이나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별과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 그럼 혹시 같은 아이피로 했는데 네 처음 안 됐다가 네 뭐 이걸 다시 뭐 바꿔서 성공한 케이스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어 뭐 예를 몇 가지 들어있자면 크로스파이어라는 그 중국의 네 스마일 게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총 쏘는 게임이죠 네 그거 그게 한국 시장에서 잘 안 돼서 네 중국 시장에서 출시를 해서 잘 된 케이스고 네 네 그리고 아이피가 잘 안 됐다가 잘 된 케이스라 그러면은 사실 잘 안 됐다가 갑자기 잘 된 케이스는 잘 없어요 아 극히 드물군요 왜냐면 잘 안 되는 건 이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이제 한 번 망했기 때문에 잘 이자 라는 것도 있고 네 그 아이피가 잘 안 됐다가 막 급격하게 잘 됐다기 보다는 네 네 그 미르의 전설이나 쿠키런처럼 네 네 아이피가 쏘쏘하게 유지가 되다가 아 아 그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확장 그 아이피 물이 대박이 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스타크래프트2가 잘 안 되고 네 네 그쵸 그런 것처럼 그 어떤 특정 어떤 확장 그 시리즈 물에 굉장히 많은 유입이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죠 그럼 스타크래프트1하고 스타크래프트2는 아이피 같은 건가요 아이피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디아블로라든지 이런이라든지 뭐 1,2,3,4 그건 다 같은 아이피 라고 구별을 하는 거고 그 디아블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썬데이도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세 명의 개발자가 일요일에 그 공부방 토도에서 만나가지고 아 진짜요 그게 썬데이도즈에요 지금 그게 위메이드가 인수를 해서 네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소셜 카지노 회사로 이제 바뀌었는데 네 그러니까 애니팡이라는 게임은 아시죠? 네네 알죠 알죠 근데 그 게임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흐릿하시죠? 캐릭터가 뭔지 잘 모르시죠 그쵸 그쵸 그게 이제 아이피가 약한 거예요 아아 근데 그건 확장하기가 되게 불리해요 쿠키런이나 캔디 그릇이 사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뭔가 뚜렷하게 되죠 그쵸 그쵸 이게 아쉬운 거는 썬데이도즈라는 회사가 애니팡을 개발할 당시에 네 그 어떤 이제 디자이너라든지 스토리텔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력이 없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이제 조금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약해서 확장이 안 되는 거고 네 쿠키런은 뭐 쿠키런의 어떤 첫 시리즈 자체가 뭐 그렇게 대박은 안 됐지만 뚜렷하단 말이에요 그런 살릴 자체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아아 그 세계관이 도깨비도 사실 제가 그 유의미하게 보는 거 자체가 네 뚜렷해요 아이피가요? 네 뭐 그 캐릭터 자체가 세계관 자체가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양산 게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카피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그쵸 그쵸 뚜렷해야 살아남고 뚜렷한 게 있는 회사는 분명히 프리미엄 받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아이피 그 세계관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건가요? 스타그래프트 같은 경우에 그냥 저그, 프로토스, 테란이라는 세 개의 종족이 싸우는 거잖아요 네 이게 세계관인가요? 그렇죠 아아 거기서 이제 뭐 확장이 더 이약 스트로이 앞으로 나가면서 덧붙여지고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럼 이제 거대 아이피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저는 이제 무정 매출 1조는 없는 게임 거대 아이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뭐 예를 들어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올해만 관련 이익으로 영업이 1조를 거둘 거라고 제가 굉장히 이제 조금 과하게 예측을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실 거지만 저는 영업이 1조를 낼 거 같아요 아아 그래서 뭐 투자의 판단은 네 네 분명히 모든 투자자들의 각자도 되어있지만 네 어쨌건 간에 그런 부분들을 거대 아이피라고 부르는데 그 우리나라가 개발한 초거대 아이피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랑 던전앤파이터인데 왜 던전앤파이터를 예를 들어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던전앤파이터는 중국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오오 그니까 지금 전세계 모든 단일 게임 중에 누적 매출이 제일 22조로 제일 높은 그니까 포켓몬서도 게임 당연히 있지만 뭐 1,2,3 뭐 골드 이렇게 다 시리즈 네 단일 게임 중에는 굉장히 음 그런 게임인데 넥슨이 이번에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지금 한국에서 대박을 쳤는데 네 그게 중국에 출시를 한단 말이죠 아아 그러면 그 인구 대국에서 그게 얼마나 그 수익이 창출 되겠어요 10%만 해도 아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중국 글로벌 게임 순위 5위권 안에 들고 1매출 100억을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제가 지필할 당시만 해도 넥슨의 주가가 바닥이었단 말이죠 아 지필을 막 시작하고 있으면서 네 갑자기 PIF가 들어오고 월크 들어오면서 지금 한 40% 정도 성등했어요 오오 그니까 어쨌건 지금 뭐 제가 지금 소통한 투자자분들은 국내 정식 위주로 투자를 하시겠지만 넥슨은 조금 아쉬운 사례이긴 하지만 네 어쨌건 넥슨이라는 국내 게임 대기업이 그렇게 영업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게 된다면 섹터에 대한 관심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제가 배틀그라운드 워낙 그 유의미한 그 제가 게임사에서 좀 적절 남긴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몇 개 만들었는데 네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에서 이거 얼마나 큰 성과를 내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네 그 김영사의 크래프톤웨이 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게 제가 그걸 보면서 울었어요 왜 왜 왜 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 근데 일단에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 테라가 네 그러니까 장변규 의장한테 전화가 와요 네 아 당신이 이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 당시 장변규 의장은 그 천눈이라는 회사를 팔고 네 세이클럽 개발자였거든요 네 그 회사에서 이제 20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나이가 30대 초반으로 지루해서 어떤 사람한테 당신이 게임을 이 사업을 잘할 것 같아서 연락이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린지 사단과 장벽 위생이 만나게 된거죠. 그래서 블리자드를 뛰어넘는 눈부러를 뛰어넘는 거대한 게임 업계 우리가 혁신을 일으켜보죠. 테라를 냈는데 돈을 이제 투자를 마름마름받아서 어떻게 냈는데 잘 안됐어요. 월급이 밀리고 PC캠 잘 안됐으니까 모바일 게임이라도 만들어보자. 인수를 막 해요. 그중에 한 회사가 진옥게임제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택심 개발자 중에 김창한피라는 회사가 있어요. 장벽 위장님보다 한사로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데카론이라는 아 데카론이 아니라 게임 기억이 안나는데 블랙 데블이었나 어쨌건 이제 RPG 게임을 세종을 개발했는데 그분도 이제 나이가 이제 애벅 되셨는데 게임 하나를 성공을 못한 어떤 개발자셨죠. 근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굉장히 비범하신 분이고 지금은 대표이사가 되셨는데 그분이 일개 이제 PD가 장병규 의장한테 PPT 10장짜리를 들고 아 제가 요즘 미쳐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 PPT 한번 보시죠. 와서 찾아가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FPS 배틀로얄, FPS 게임은 있지만 그 한 명이 살았는 배틀로얄 게임은 서유럽 지역에만 있고 우리나라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장병규 의장이 김창한 피디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FPS 개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않냐. 근데 김창한 의장 그 대표는 원래 혁신이란 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영역에서 사실은 그 사람이 뭐 보여준 게 없는데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장병규 의장은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30억을 지원을 해주는데 안 그래도 이제 자금이 없는 회사에서. 근데 개발을 하고 장병규 의장님은 김창한 대표한테 계속 이제 견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틀로얄 게임을 제일 잘 만드는 원작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뭐 유럽에 있는 그 원작자를 두 명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그 막 그 책을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막 서로 감정 싸움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우여곡 쪽 같이 개발을 해서. 국내 최초로 또 스팀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출시를 했죠. 근데 그게 이제 트위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잘 되면서 삽시간에 이제 글로벌 게임이 됐죠. 그래서 그 게임을 통해서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탄생을 하고 크래프톤은 그 자금을 통해서 또 이제 건설 게임을 내놓고. 그리고 크래프톤이 조금 다른 게임사들과 DNA가 뭐냐면 움직임 자체가 무분만 더 가감해요. 사업적인 움직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장은 저희가 조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2위 인구 대국 인도. 근데 인도는 빈부가 굉장히 심해요. 과금을 몇백 원도 하기 힘든 시장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크래프톤 김창환의 대표가 중동이랑 인도 지역에 미리 진출을 해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이랑 인도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중국 개발사들이 공백이 시작인데 이게 과금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다른 개발사들은 진출을 안 하고 있는데 크래프톤은 거기 가서 모바일 플랫폼 회사 이런 걸 다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모멘텀이 인도 시장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낸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럼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를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개발해서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럼 이제 크래프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게임이 대박이 나면 이제 얼마나 돈을 버는 거고 얼마나 이게 쭉 갈 수 있는 거고 그 게임사들은 이제 뭐 합니까? 그 크래프톤의 단점이라고 하면 매출의 거의 대부분 절반이 넘는 금액을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중국에 출시를 하기 위해서는 판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굉장히 핫한 상황인데 판호를 못 받으니까 IP를 텐센터한테 넘겨서 합동적인 게임을 개발해요. 그래서 거기 매출의 한 20% 정도를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거의 뭐 7,500 정도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죠. 그 배틀그라운드 시리즈 몰트를 통치 총초로 해서. 근데 이게 재밌는 상황이 올해의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를 거둘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한 이유 자체가 유독 트래픽이 잘 나오고 있어요. 중국 시장에서. 이게 이유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외국 게임들이 어느 정도 막히다 보니까 그리고 게임들이 계속 카피하다 보니까 다 같은 MMORPG 부류인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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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질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배틀그라운드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이 자기들이 자국의 게임에 대한 필요도가 굉장히 상당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중국의 또 미래전설 같은 열흘경으로 하는 게임이 있는데 엠게임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회사인데 그게 지금 거의 십몇 년 된 게임인데 게임이 너무 할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최신 게임을 하다가 바람이 나라 99년도 거를 하는 것처럼 갑자기 열흘경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엠게임은 되게 대견하다는 말을 쓰면 뭐하지만 업데이트를 계속 트래픽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은 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래픽인데 어떻게든 중국인들이 그걸 즐기기 시작하면서 막 창사일의 최대 실적을 계속 거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엠게임이 진열강으로든지 개발 자체에 개최하고 개발 게임을 모바일 게임을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인데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또 엠게임도 지금 시총이 뭐 3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템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국에서 이제 뭐 그 중국의 유저들이 할 게임이 없다라는 거는 뭐 중국의 게임 개발 업체가 뭐 적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그 게임의 그 퀄리티 낮아가지고 재미가 없다는 건가요? 굉장히 게임 회사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결국엔 뚜렷해가 살아났는데 아... 겁나잖아요. 그럼 뺏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원신이라는 게임이 이제 글로벌리하게 되게 흥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게임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그 한식만 먹게 되는 상황은 뭐예요. 배고프 음식들이 다 안 먹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진리죠. 그러면 이제 뭐 막 어떤 과자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이제 갑자기 쏠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중국도 지금 뭐 텐셋트가 있기 때문에 게임 초 광대국이죠. 다만 기획력이라 그러죠. 그 IP인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참신함? 네. 그걸 그걸 국내 업체들 국내 대한민국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게임사들은 기획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리니시도 있겠지만 뭐 그 쿠키런이라든지 써몬아주어라든지 배틀그라든지 이런 게 다 특색이 다르단 말이죠. 온전하게. 네네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이게 안 돼도 이게 잘 될 수가 있으니까 산업 생태계는 되게 건전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게임과 블록체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원론적인 얘기 말고 네. 그러니까 그 게임을 현금화할 수 있게끔 코인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위메이드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흑철이라는 재화가 있어요. 흑철이라는 재화를 유저가 캐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토큰으로 바꿔서 네. 빗썸이라는 거래소를 통해서 이거를 위믹스로 변환을 해서 돈을 얻는 구조인데 국내에서는 불법인데 이제 해외에서는 합법이란 말이죠. 이걸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그거를 이제 그 재화를 그 유동화,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2% 정도 수를 얻는단 말이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과금 요소를 조금 억제시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건 이제 몰입도를 조금 더 해주겠죠.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 되면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넷마블이라는 회사가 코인을 만들고 컴투드라는 회사가 코인을 만들고 네. 뭐 위메이드라는 회사 코인을 만들게 되면은 게임사들이 출시를 다양하게 할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넥슨에 그 카트라이더에 차가 있고 네. 그 뭐 메이플스토리에 지팡이가 있다. 그럼 그 카트랑 지팡이라는 현금화가 그 어떻게 토크나가 이제 자유자재로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네. 게임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이제 자기한테 익숙한 생각에 저거 가야겠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거를 코인을 상장을 하게 되면은 유동화할 수 있단 말이죠. 리믹스를 매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뭐 비난은 많이 받겠지만 어쨌건 이게 기천하게 이제 수익을 새로운 어떤 그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거고 네. 그렇게 현실적인 입장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P2E랑 NFT에 대해서 책에서도 많이 담긴 했지만 그게 게임이 본질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네. 그러니까 게임사도 두 가지가 있어요. P2E, NFT를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회사가 있고 스마일 게이트는 우리는 게임의 본질에 그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하잖아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야 재화가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이 재미있으면은 뭐로 가도 된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게임성이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그를 통해서 있는 부가 수익보다 게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가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음.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소규모 게임사들이 인수를 해서 생태계를 늘리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게임이 재미있어야 된다. 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블록체인하고 게임이 결국에는 내가 게임에서 어떤 아이템을 딱 뭐 획득을 했으면은 그게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게임 내에 있는 화폐랑 교환이 되거나 네. 아니면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뭐 올려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현금과 교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이 여기서 창출된 아이템은 결국 그 게임사 플랫폼 운영되는 네. 만들어낸 코인으로 이제 거래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 코인을 이제 우리가 거래소에서 현금화가 가능하니까.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이 게임하고 돈 번다니까 결국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수수료가 2% 정도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그 거래가 1조 원 정도 일어난다고 해도. 글쎄 200억 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익적으로는. 의미나. 조금 위험한 바람이긴 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팔면서. 네. 천억 정도를 얻었단 말이죠. 그게 처음에는 영업이익으로 잡혔다가 영업이 뺐어요. 네. 그게 회계적으로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위믹스를 매도를 한 게. 네. 수익으로 벌거나 수익을 안 벌거나. 아. 그 어떤. 학계에서는 그걸 선수 수익. 선수 수익이 뭐냐면은. 백화점이 상품권을 팔 때처럼. 네. 부채로 잡기로 했단 말이죠. 현금은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된단 말이죠. 음. 그. 조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런 내각을 조금. 딜레이 할 거다. 음.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금.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반전. 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바일 게임에서. B2E가. 그렇게 큰 의미가. NFT나 블록체인에 큰 의미가 없겠지만. 소셜 카지노는. 게임 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다면은. 이게. 산업 자체가. 와. 어마어마하겠죠. 폭발하겠는데 이건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소셜 카지노 기업을 좋게 보는 거고. 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요. 이노말이라서. 네네. 근데 세수가 안 멋진단 말이죠. 네. 근데 미국이랑 영국이랑. 어차피 도박. 카지노. 네. 수백 년 동안 인류의 역사와 같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음성화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즐기고 양성화 해라. 음. 그 카지노 시스템들이. 비대면화가 되고 있어요. 미국엔 드래피트 킹스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제일 어떤 협조적인 나라 미국이랑 영국인데. 소셜 카지노 게임이라 함은. 그 카지노 게임의 어떤 양식들을 모바일로 옮긴 걸 말하는데. 근데 그런 게 지금 시장 규모가 한 7절 정도 됐는데. 음. 그게 이제 지금 뭐 현금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데. 그거를 현금화가 하게 된다면. 지금 40, 50대 실질적으로 카지노을 이용하는 그. 그 주요 고객층. 음. 카지노 산업의 규모가 250주 정도. 게임 산업 규모랑만 먹는데.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요. 아. 그게 좀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일단은 뭐 그 게임사에서 만든 코인 이런 거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뭐 이익의 요인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럼 이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게임은 지금 게이머 입장이죠. 그리고 이들한테는 이게 일종의 뭐. 게이머랑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고. 몰입장치죠. 그렇죠. 몰입장치. 이걸로 뭐 소득을 창출하고 하는 게. 유임한 소득 창출 가능할까요.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P2E랑 NFT를. 네. 조금 잘 살려서 이제. 이게 부가수단일 뿐이지. 이걸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엑시 인피니티라고. 그. 어떤 그. 공룡들을 그. 그. 교배를 해서 뭐. 이런 게임이 있는데. 그걸 NFT랑 결합을 시켜가지고. 특이한 어떤. 그 캐릭터가 나오면. 그걸 비싸게 팔고. 이게 되게 유행을 했었던 동남아 지역에서. 그 엑시 인피니트. 그 엑시라는 그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급하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게임성이 없으니까. 유지가 안된단 말이죠. 결국에는 중요한 게 사람이. 화폐라는 것도 범용성이잖아요.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가치가 있는 건데.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게임이 즐거워야 되는 건데. 네. 결국에는 뭐로 가도. 게임사는 게임이 재밌어야 된다. 네. 그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결국 재밌어야지. 사람이 몰리고. 그때 뭐 코인이 뭐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게임사에서 아무리 뭐 코인을 만들고. 이걸 뭐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또 사람들은. 그렇죠. 게임이 없으면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건 또 화폐로서 가치가 없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순환의 골인 거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 게임 산업은. 어떤 좀 뭐 모멘텀 거리랄까요. 뭐 미래.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게임사는 일단은 모바일 MMORPG 시장에서 벗어나서. 소셜 카지노. 소셜 카지노. 그. 산업과. 네. 콘솔 산업에서 저희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서. 산업이. 조금 더 성장률이 5% 수준에서 한 10% 이상으로. 상승을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쭉 나열을 해 드리자면. 네. 그. NC 소프트. NC 소프트는. 이제 리니지로 거의 이제 모든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네. 프로젝트 TL이라고. 네. 지금 게임 역사상 가장 많은. 비공식적으로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었을 거예요. 초록 이상으로. 처음에는 리니지의 어떤 시리즈물로 개발이 됐다가. 이제 전환이 돼서. 네. 그. 신규 IP로 이제. 개발을. 방향을 튼 케이스인데. 근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되죠. 근데 그게 만약에. 잘 될 경우에는. NC 소프트가 지금 리니지만으로도. 뭐. 영업이익을 굉장히 많이 거두고 있지만. 그 원 IP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NC 소프트는 굉장히 무전가거든요. 제가 프로젝트 TL이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리니지를 해보신 분들은. 아. NC는 NC지. 약간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실 것도 같은데. 음. 근데. 어쨌건. 제작비는.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고. 그 내부적으로도 기대를 많이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모멘텀일 것 같다. 그리고 두번째 넥슨은. 아까 말했지만. 던파. 던파 모바일이 중국 출시. 세번째는. 펄어베스는 붉은 사막. 붉은 사막이랑 도깨비. 네. 그리고 네번째. 컴퓨터스는. 컴퓨터스 서머나 주얼을 시리즈물을 한. 네. 크로니클이 출시. 그리고 크래프터는. 칼리스토 프로토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이제 뭐. 게임 개발 비용이. 네. 뭐. 얼마 들었다. 뭐. 사상 최고다. 뭐 이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게임 비용. 결국은 거의 다 인건비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발 인력들의 인건비가 많이. 네. 높아져서. 지금.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럼 결국은. 그 게임 개발 비용이. 그. 늘어난다는 것은. 거기에 투입된 인력과. 그리고 이제. 그 개발 기간에 갈린 거네요. 결국. 그렇죠. 뭐. 여러가지. 인력이 제일 크죠. 아무래도 인력. 인력 산업이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아까 그. 강조하신 것 중에서. 소셜 카지노. 네. 뭐. 우리나라 제가 그 뉴스 본 거로는. 넷마블에서. 네. 홍콩인가요. 그쪽. 그 이제 소셜 카지노 업체를 인수한 거 맞죠. 네. 그 인수했다면.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넷마블의 주가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넷마블이. 그러니까 지금. 소셜 카지노 게임의 1위 회사는 이스라엘 회사예요. 네. 플레이티카라는 인사인데. 네. 플레이티카가 이제. 4조 5천억 원 정도의 이제 알리바바 계열사한테 이제 인수를 당했는데. 근데 그때. 네. 넷마블이 그때 그 2016년인가 17년인데 그걸 인수하려 했단 말이죠. 아. 제가 천재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성구한 게 대단해요. 그게 이제 인수에 실패를 하니까. 네. 이제 2021년도에 그 세계 3, 4위권에 그 소셜 카지노 회사. 그 스피네엑스 글로벌을 인수를 해서. 지금 넷마블의 실적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넷마블은 지금 이제 게임 회사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수를 굉장히 많이 코웨이도 인수를 하고 하이브도 인수관 투자를 하고 약간 소프트뱅크처럼 방준혁 의장은 투자의 기자란 말이죠 지주회사 형식으로 갈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W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계 4회 정도 소셜 커지는 회사인데 그게 지금 영업이 1,500에서 2,000원 내고 있는데 시총이 7,000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ER이 한 5배 정도 수준인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도 소셜 카지노 기업이 저평가 받고 있는 이유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게임 머니를 그 가상화폐로 바꾸고 현금화하게 된다면 이게 압도적으로 PER이 한 배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압도적으로 영업이익을 많이 거두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죠 투자자들도 그런 상황들이 이제 도래를 할 거다 그리고 지금 소셜 카지노 회사는 언론에 공개를 하는 걸 조금 꺼려해서 많이 이제 오픈이 안 되고 있는데 WE MADE도 썬데이 토즈들을 인수를 해서 그 썬데이 토즈를 WE MADE PLAY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PLAY라는 거는 이제 서구권에서는 이제 약간 그 레저 포커 뭐 이런 걸 좀 지칭한 단어거든요 NHN도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 회사를 인수를 하고 경과를 하고 있고 넷퓨니로 하셔서 그렇고 되게 이제 우리가 알려주진 않지만 그 게임 회사들이 소셜 카지노 산업에 다 진주해 있어요 그리고 결실을 내고 있고 조금 산업 자체가 이제 비약적으로 커진다면 주요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셜 카지노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잭밧 터뜨리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냥 뭐 사이버 게임이니까 온라인 게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게임에도 포커가 있고 훌라가 있는데 이거는 소셜 카지노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소셜 카지노의 어떤 사전적인 정의는 소셜 카지노에 소셜이라는 붙은 이유 자체가 카지노는 일단은 카드랑 슬롯머신을 이용한 게임을 말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비대면으로 옮긴 걸 소셜 카지노라고 하는데 소셜이 붙은 이유는 그 게임이 슬롯머신이라든지 이런 게임이 북미 아줌마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게임인데 40, 50대 여성들이 많이 하는 게임인데 그 게임이 페이스볼 통해서 유통을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소셜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고 그래서 그 단어를 현재까지 또 이어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소셜 카지노 게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소하죠 우리나라는 바다 이야기의 어떤 그 아픔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북미랑 서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한때 1위에 올랐던 게임이 문액티브의 게임이 있는데 미국 북미 지역에서 그게 침략 게임, 영토 약탈 게임인데 아이템을 얻을 때 코인을 넣어요 슬롯머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거미 이렇게 세 가지 가로줄러 놓으면 아이템이 좋은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 것들이 북미 지역에서는 되게 친숙해요 그래서 이제 슬롯머신에 대한 호감도가 있어요 북미랑 서유럽 지역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스피넥스라든지 더블게임즈라든지 미투젠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미한 성과가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장병기 의장인 컨퍼런스에서 소셜 카지노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해결책을 찾으면 이 게임 생태계에서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거다 이런 식으로 논지로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해결책을 하면 그걸 어떻게 사업적으로 풀어내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는 소셜 카지노 게임은 성장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자체도 조금 좁고 그 사연성에 대해서 정서적인 방향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웹보드 게임도 이제 50만 원 정도 5월 50만 원 가금 한계가 있고 근데 결국에는 뭐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북미랑 서유럽 지역에서는 지금 뭐 7조, 8조, 9조, 20조까지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 카지노를 지금 합업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장 파일을 조금 차지하게 된다면 굉장히 유의민 호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넷마블이나 이제 뭐 그 한 게임에 있는 포커 게임 이런 것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셜 카지노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볼 수는 있어요? 사전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광해의 의미에서는 근데 이게 그 한 게임 NHN도 뭐 NHN 빅푸시라든지 뭐 이런 자회사를 통해 소셜 카지노 게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3, 4위 업체가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강국인 거죠 사실은 아 그러면 이 소셜 카지노 이 게임들은 이게 게임사하고 우리가 배팅을 하는 건가요? 플레이어 뜯게 배팅하는 건 아니고? 음... 일단은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P2E 스킬즈 게임이라고 그니까 그 포커 게임을 할 때 이제 거기는 상대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상대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참여비를 거두고 그걸 이긴 사람이 판돈을 얻는 그런 게임의 양식일 수가 있고 뭐 슬롯머신 북미 슬롯머신은 이제 그 플레이어원 어떤 개발사들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양식은 이제 다양한 방식인데 그래도 정서적인 어떤 그 저항감이 그냥 플레이어들끼리 대결을 하면 좀 변하죠 그렇죠 그렇죠 조작의 의심도 있고 저희 나라에서는 이거는 한 5년은 먼 얘기를 하고 안될 것 같습니다 국민적인 저항감이 국민적인 저항감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그럼 대체 뭐 게임상 좋은 거 알겠다 그럼 대체 어디 거 사야 되냐 찍어달라 어느 기업들이 좀 좋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그래도 이제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뭐 1, 2, 3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판단은 이제 뭐 투자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게임즈 그 W게임즈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소셜 카지노 기업이면서 영업이익을 지금 1,500, 2,000원씩 계속 내고 있다 근데 뭐 재무제 표현을 더하느라 없이 훌륭하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안 모였기 때문에 수급이 정체된 관심 그게 있는데 산업 전반의 어떤 그 어떤 주도주화 현상이 일어난다면 소셜 카지노 기업들에게도 어떤 온기가 조금 불어닥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W게임즈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컴투스 컴투스도 템백어예요 서머너즈 크로니클이 나오는데 한국에서 흥행은 사실 모르겠어요 서머너즈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북미와 서유럽 지역에서는 굉장히 국민 게임이거든요 누적 회원도 한 1억 2천 정도가 되어가고 그러면은 지금 서머너즈 트래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크로니클이 하방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크로니클이 잘 되게 되면은 그 영업이 조금 폭증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컴투스의 일부의 시장은 좋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위즈빅 스튜디오라는 그 드라마 제작사 컨텐츠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는데 연결자회사로 편입해 있단 말이죠 그 회계가 이제 연동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드라마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주 위탁으로 드라마를 제작해 주다가 자체 개발비를 투자를 해서 자체 자본으로 드라마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넷플릭스, TV 이렇게 개별적으로 협상하면서 그걸 50억 정도에 파는 비즈니스로 탄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레벨이 굉장히 폭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 드라마사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그게 단점이 뭐냐면 투자 비용이랑 영업이익으로 하수되는 기간이 비맨책이 일어나서 그래서 1분기에 이제 위즈벡이 이제 적자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파급이 있어가지고 좋지가 않았지만 위즈벡도 올해 영업이익 자체는 괜찮게 봐야 한 100억, 100억에서 200억 정도 영업이익 자체가 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컴퓨터스는 호재가 세 가지에요 크로니클이 출시, 위즈벡 스튜디오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세 번째는 컴퓨터버스라는 거를 만드는데 그게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업무협원 메타버스 플랫폼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슬랙이라는 업무 메신저인데 근데 그게 시총이 10조거든요 대신 컴퓨터스의 시총이 1조 그리고 PER이 10배 정도인데 근데 그 컴퓨터스가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일단은 컴퓨터스 자체가 컴퓨터스로 재택근무를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직빵이라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메탑, 메트로폴리스? 메크로폴리스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근데 직빵이라는 회사가 개발 인력으로 만든 거랑 컴퓨터스 게임 개발사는 그래픽 구현의 핵심인데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이제 그거를 만든 거거든요 22년도, 23년부터 한국이랑 글로벌 이야기 풀릴 건데 그거예요 이제 아바타가 있고 하나은행이랑 제휴를 하고 구딱이랑 제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은행 업무를 보는 거죠 해외를 가도 은행 업무를 보고 원격 진로를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 준비를 많이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개발비 때문에 실적이 조금 안 좋게 있어서 투자자들의 원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저는 컴퓨터스가 그래도 회사에 피해는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보조적으로 말해서 저는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이 세 가지 모멘텀을 통해서 컴퓨터스에 투자를 하고 있고 NC소프트는 리니지 당연히 이제 말이 많은 게임이긴 하지만 실척은 저희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리니지 W 올해 리니지 W로 1조 정도 영업이익을 거둘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모멘텀 자체가 국내 매출이 지금 84%에서 60% 정도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대만이랑 홍콩 지역에서 대만 1위 게임이 지금 리니지 W거든요 대만이 굉장히 극성 모바일 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금력도 굉장히 하고요 대만이랑 홍콩이랑 한국이랑 이렇게 잘 하고 있어서 트래픽이 견주하게 나옵니다 그 외에 리니지 M과 2M에 대해서 자기 잠식 효과 리니지 W를 한다고 리니지 2M을 하는 그 자기 잠식 효과가 제가 생각해도 덜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닥이 어느 정도 닫힌 상황이다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서구권에 출시를 한다 서구권 아까 말했듯이 한인들의 영향력도 있고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뭐 어차피 기대를 크게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하반기 이렇게 닫혀져 있다고 보고 프로젝트 TL 하반기에서 출시를 프로젝트 TL 이게 일 매출 저는 보조적으로 15억 정도만 돼도 뭐 실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추더라도 일단 하반기 경고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기대 영업이 올해 기대 영업 기준으로 PR이 1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 TL이라는 걸 배제하고라도 리니지 W의 IP 생명률은 그래도 한 5년 정도로 최소 5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거기다가 업사이드의 프로젝트 TL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적기라고 생각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W게임즈, 컴투스, MC소프트 저는 컴투버스가 굉장히 끌립니다 뭔가 슬랙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세대가 비슷해가지고 아 그래요? 좀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나올지가 그래픽이 진짜 환상적이면 이거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이제 유튜브 트레일러도 나오고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일단은 컴투스가 위즈윅도 있고 계열사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판교에서 자기들이 먼저 쓰겠죠 이미 쓰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파급이 있다면 개발비 물론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걸로 흑자는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즈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나요? 일단은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게임즈에 투자를 하기 적기는 그 IP가 나오기 전 단계 몇 달 전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 눌림목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게임을 출시하는 그 다음 분기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지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게임이 잘 될 줄 알고 돈 많이 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적자 소식 들려오니까 적자까지 안 들어도 기대가 낮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다 그 다음 분기에 그러니까 컴투스도 그랬고 데브시스도 그랬고 눌림목 현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 해부터 실제적으로 영업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린지 W도 그렇고요 린지 W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 인센티브 주고 인건비 올라가고 마케팅 비용 지출로 인해서 그 다음 분기부터 그러니까 매도를 조금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이제 롱텀으로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보시고 조금 장기적인 호흡으로 실망을 조금 과민하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일단 판단은 이제 투자자분들의 몫이고 공부도 이제 게임즈 빅뱅을 통해서든 다른 책을 통해서 공부를 더 하시겠지만 실례를 가졌으면 신뢰 논리를 타이트하게 만들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조금 갖고 장기적인 호흡에서 바라보는 거를 조금 건의를 드립니다 그럼 대박나는 게임들은 처음부터 반응이 뜨겁나요? 아니면 뭐 지시부지하다 갑자기 뜨는 경우가 있나요? 어.. 그.. 이게 글로벌로 출시하게 될 때 특정 국가에서 이렇게 트래픽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서서히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찌 됐건 간에 그 게임의 신규 게임을 개발할 때 개발비라는 거는 꾸준히 비용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게 어느 정도만 대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만 그.. 매출이 이루어지면은 그거를..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거지만 미들리스크 하이리턴이다 그러네요 그러네 그럼 끝으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일단 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어.. 제가 이제 매크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기 순환의 템포가 좀 빨라지고 있다 네 지금 뭐 미국의 연준 정책도 네 뭐 긴축 뭐.. 이동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메파냐 비둘기파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체성이 모호할 정도로 네 시도들을 굉장히 이제 시각적으로 상황적인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건 지금 인플레이션 그 금리가 상승이 됐는데 상승 이전에 고성장주는 빠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편견이 있는데 네 금리 상승기에는 고성장주는 피해라 뭐 금리 인하기에는 고성장주를 택해라 네 근데 사실은 지금 금리 상승이 되기 전에 고성장들이 다 빠졌단 말이죠 네 그쵸 그쵸 반대로 얘기하자면 2015년도부터 18년도가 금리 상승기인데 그때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빅테크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 공식은 이미 깨진 지가 오래고 결국에 지금 유동자금들이 이제 전세계에 움직이고 있는데 네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뭐 채권이나 다 메리트가 크게 지금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 주식시장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고 많은 포지션들이 청산이 됐지만 그 유동자금들은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 자본들이 적당한 투자처를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론적으로는 옥석 가리기 될 만한 주식은 모르고 안 될 만한 주식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 중에 조금 성장성이 안 보이는 기업은 더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될 건데 네 현실적으로 실적이 좋고 우리가 어떤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종목은 경기 순환 사이클이 패턴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네 어 온다 네 기다리면 온다 음 이게 같이 투자라는 게 실정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실적을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성공 반응식은 많은 역사가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네 그 믿음에 대한 가치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상황이 불안할수록 올라가는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를 한다면 적어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뭐 게임주에 투자하신 그 비중이 투자금 전체에서 몇 퍼센트 되시나요 100% 100%에요 정말 진짜 진성 게임주 투자자 오늘 나오셔서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